50억 원에 달하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 합의로 곽 의원을 제명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논문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직 사퇴 처리를 분명히 한다면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의 지시에서 우리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내원인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명 절차 같은 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곽 의원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로 곽 상도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식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곽 상도 의원은 깨끗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에서는 청년단체 회원들이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박상도 의원에게 어울리는 당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은 아빠의 목소리로서입니다. 불공정한 체육증 오시로 최저하게 진상을 주러워라. 발당하면 불만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책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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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도 의원의 지금 당편 조평 의원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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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곽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던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이재명 후보 측과 한번 밝혀보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전혀 할 입장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도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위로금은 정당한 노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곽 의원도 SNS를 통해 수사 결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의원직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는데요. 50억 원이라는 퇴직금에 대해 곽 의원의 아들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였다며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침과 이명, 어지럼증이 심해져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곽 씨가 조기축구 활동을 활발히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곽 씨가 지난해까지 곽 의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조기축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조기축구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6년 곽 의원을 가리켜 회원의 부친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18년에도 꾸준히 경기에 참여하며 회비를 냈고 지난해에는 심지어 곽 씨가 공격을 이끌어 경기에 히어로가 되었다는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곽 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때와 시기가 겹치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곽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곽 의원은 앞서 언론을 통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기령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잘 보셨나요? 더 많은 뉴스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요. 화면 왼쪽을 누르셔서 YTN 돌았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이전은 물론이고요. 돌발 영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